LS전선 아시아를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LS전선 아시아가 가장 처음에 부각받았던 게 뭐였죠? 초전도 테마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뭐죠? 피토리예요. 현재 이게 지금 세력수급이 정말 의심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항상 보면요. 회사 이름을 바꾸는 녀석들 의심해야 돼요. 이번에 LS전선 아시아가 LS에코에너지로 이름 바꾸죠. 그러니까 전선도 있지만 당연히 또 히토리, 광물, 에너지 자원 이런 걸 좀 얘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바꾸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의심해야 돼요. 그런데 웃긴 게 뭐죠? 항상 이름 바꾸면 개박살이 나요. 진짜 어이가 없죠. 자, 보시면요. 여기 나와요. LS전선 아시아가 LS에코에너지로 이름을 바꾼다 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히토류, 해저케이블 같이 하면서 페트로 베트남, 베트남의 국영석유기업 이런 PTSC라고 사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저사업을 또 협력하는 MOU 체결.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지금 보면은. 아무튼 지금 현재 얘들이 이제 현재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그다음에 정감변경하고 하면은 바로 뭘 하겠죠? 이름 바꾸겠죠. 아무튼 현재 네오디움이라는 이제 뭐 전기차 풍력발전 뭐 등등 뭐 여러가지 요소로 들어가는 그런 거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현재 구리가격이 심상치가 않아요. 진짜요. 이거 구리가격이면 난리가 날 정도로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구리가격을 잘 봐야 되는 게 이 구리가격 한번 어떤 원자재, 특정적인 원자재가 폭등이 나오면은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특히 진짜. 옛날 우리 유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흥구석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요소수도 대란년이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히토류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구리도 지금 진짜 심상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LS전산아시아 이 녀석이 세력수급이 의심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재료도 그렇고 호재도 그렇고 모멘텀 다 괜찮아요. 그런데 거래량도 괜찮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맞습니다. 저는 사실상 딱 16,000 구간이 깨지면은 웬만하면 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길게 본다면은 15,300원까지. 여기 깨지면 무조건 놔줘야 돼요. 진짜. 어떻게든 놔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 우리가 추세선을 그린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지금 가파른 추세선이기 때문에 깍깍만 뚫으면은 바로 팍 내려와요. 그냥. 그래서 저는 16,000원 혹은 15,200원 정도. 이 정도만 좀 항상 이 손절컷을 정해놓는다고 하시면은 좀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뭐 결국은 우리가 너무 많은 물량을 한 번에 이런 꼭지점에 넣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올라가고 있을 때 더 담는 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가 뭐 예로 대신 여기 밑에 있는 수익만큼 마이너스 컷 나면은 다 같이 날려야 되는 게 전제화가 되겠죠. 그만큼 현재 구간이 정말로 어려운 구간이 맞아요. 그런데 현재 호재로 봤을 때도 분명히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정말로 많은 녀석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한 번 띄우고 이게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더 큰 상승도 있어요. 지금까지 옛날에 많이 올랐던 종목.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현재 이때 당시에 자 간단히요. 에코프로 보더라도요. 이때 당시에도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요게 여기 위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비싸다고 난리였는데 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엘스천선 안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진짜. 지금 또 다른 호재가 또 준비되어 있고 한 번 더 해먹을 나갔는데 문제는 여기서 조종을 얼마나 줄 거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15,200원까지는 봐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전까지는 손절을 굳이 안 하시고 웬만하면 매수하면서 평당가 줄이셔면서 딱 올라올 때 제대로 딱 크게 먹고 나오는 그런 걸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목표가 가면요. 3만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어려운 종목이 아니에요. 3만원 목표가 가도 지금부터 거의 80, 90% 수익 구간이죠. 손실한 20% 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비중매매로 통해서 리스크를 20%에서 한 1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이거는 매매 방법으로 따라서 다릅니다. 아무튼 이제 뭐 제가 가격대 손절대 목표가 말씀드려도 나중에 또 까먹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에서 넣어두고 직접 보시라고 제가 파일 하나 만들어놨어요. 엘스천선 아시아 대응 전략집 하나 만들어놨고 제가 여기에 A안, B안 시나리오별로 만들어놨어요. A가 뭐냐. A안 시나리오가 올라갔을 때 B는 내려왔을 때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 맞는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것만 보고 따라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수익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60대 이상의 어르신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보신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가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뭘 알아야 보내드리겠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오픈해둘게요. 010-5929-7823으로 간단히 엘스천선 아시아 딱 이 종목명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아 이분이 엘스천선 아시아 대응 전략집 필요한 분이구나 확인하고 제가 보내드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명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다들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금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하다보면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벌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 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